아 분명히 이인인 줄 알았어요 예 아이고 우리 여인도 시인 백호입니다 시인은 무슨 시인이요? 네개로 흐릅니다 예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자작시거든요 예 자작시 네개로 흐린방 항상 자다가도 쉬는 생각하고 자다가도 쉬는 생각하고 시에 살고 시 후설하는 기록자입니다 시 같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자작시 네개로 흐린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개로 흐린방 간영 길복장 고향 하늘에 꿈꾸던 흐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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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가난도 사랑도 그리움도 머물러 인생 어디쯤 서야 흔처럼 황홀하다 살다 흐린방 겨울에 새참 바다 이겨내보다 햇살 푸른 색깔으로 번지굴 고향 가리공 광선 지나는 당장에 능소가 한창이더니 벗고 벗고 불어 저토록 탄난한 봄 황홀 빨간 벽돌로 난 납입은 창을 열고 어쩌면 이름을 불러줄 것 같아 흐린방 지피터와 저리도 피로 너무너무 번지를 쓴 사랑한다 사랑한다 보고싶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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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우리 여유로운 대표 시인이신 김옥자 선생님의 세월이 흐른 밤에 고맙습니다